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제 우리 점화식 공부 많이 했잖아 그쵸 많이 한 상태에서 이제 점화식의 활용 응용문제로 넘어와서 나머지 문제를 풀까 하는데 이것 말고도 수학외적문제 기타 등등 해서요 점화식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어 그쵸 다 다를 수는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 stu 이 세개를 따로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초배를 봅시다 a124에 s번 s번은요 1항부터 n항까지 S에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초항이 얼마야 초항이 2야 다음에 보니까 두번째 항이 5에요 그래 5에요 다음에요 점화식은요 3배에 s 다음에요 m 플러스 1 다음에요 마이너스 s m 플러스 2 다음에요 마이너스 얼마야 e s n 이것이요 an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성립할 때 이때 이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에서 어디까지요 쉣쉣쉣 a10까지 합을 구해봐라 이런 겁니다 그쵸 갑시다 좀 어렵다 그쵸 자 어려운데요 하나를 더 알아야 돼 뭔가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건데 배웠던 점화식 말고 잘 봐 일단 이게 뭘 묻고 있어요 이게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니까 s10을 묻고 있다 같은 이야기죠 응 accept 됐죠 받아들였어 이봐 점화식을 봤는데 점화식을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sn 계열과 an 계열이 짬뽕되어 있다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요 하나의 계열로 맞춰줘야 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an과 sn의 관계식은요 딱 하나밖에 없지 snr과 an 구하기 이미 배웠잖아 snr과 an 구하기 어떻게 항상 어떤 수렴이든 간에 a n번째 항은요 sn에서 sn-을 빼준다 두번째 항 이상일 때 이게 늘 성립하잖아 늘 맞아요 늘 성립하죠 따라서 문제를 봤을 때요 여기 있던 s10이니까 sn이 궁금해서 여기 있던 an을요 sn 계열을 바꿔줄 마음을 먹을 수 있겠죠 그쵸 먹어서 한번 넣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3 곱하기 sn뿌러스 1 마이너스 sn뿌러스 2 마이너스 2배 sn하구요 이걸 넣어줬더니 좀 우울해졌어요 그쵸 이렇게 풀면 될 줄 알고 넣어봤더니 좀 우울해요 얘가 만약에 an뿌러스 1이면 좀 괜찮으실 텐데 an이어서요 이렇게 늘어집니다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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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이 몇 개입니까 네 개죠 우리 항 네 개 짜리 저 맛이 다룬 적 있어 없어 없잖아 어 없잖아 피곤하다고 알겠어요 피곤해 어 뭐지 이거 아 이렇게 해서 항 네 개 짜리 점하심을 배운 적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야 피곤하다고 얘기했다 피곤해 알겠죠 피곤합니다 다른 방법이 뭐가 없을까 라고 해서 봤더니 잘 봐요 잘 봐 요게 학습이 돼 있어야 돼 요게 지금 항 몇 개 짜리죠 항 몇 개 SM만 봐 세 개 짜리잖아 세 개 짜리인데 개수들의 합이 얼마입니까 0 나왔죠 몇 번 점하시 2번 점하시 이거 일단 신경 쓰지 말고 몇 번 점하시 2번 점하시 2번 점하시 이면요 항상 어떤 형태로 맞춰진다고요 지가 알아서 개차의 형태로 맞춰준다 라고 선생님이 강의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죠 지가 알아서 개차 형태 그 개차 형태가 이거잖아 개차 형태가 이거 맞아요 그래서 어 바꿀 수 있겠다 아 이게 2번 점하식 2번 점하식 잘 모르면 V셈의 2번 점하식 찾아서 보세요 알겠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개수의 합이 0이니까 항 세 개 짜리 저거를요 이런 형태로 쪼개면요 지가 알아서 떨어진다고 한번 확인하러 갑시다 얘는 다음 같아요 얘는요 요거 자 봐요 마이너스 SM 플러스 2가 있고요 요기는요 플러스 얼마입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 3배의 SM 플러스 1이 있고요 마이너스 2배의 SN이 있고요 AN이 있습니다 항상 AN과 SN이 같이 나왔으면요 이걸 가지고 변형시키는 건 변함이 없어 AN과 SN의 관계식은 저거밖에 없는 거니까 그치 좀 어렵다 잘 봐야 돼 자 이 상태에서요 자 개차 형태로 맞춰줍니다 맞춰면 이렇게 마이너스 묶어주면요 SM 플러스 2 빼기 SM 플러스 1 당연히 맞아떨어진다고 얘기했어 개수 합이 0이니까 봐요 자 마이너스 묶어주면 사실은 마이너스 SM 플러스 됐잖아 플러스 SM 플러스 1 플러스 3개가 있는데 한 개 플러스 SM 플러스 1개 줬어요 몇 개 남았어 두 개 남았죠 두 개의 SM 플러스 1 하고요 여기 또 마이너스 2 SN이니까 이를 묶어주면요 이렇게 이 좌별을 이렇게 정리하고 AN 괜찮니? 괜찮아야 돼 아니 이게 어차피 항 3개짜리인데 개수 합이 항 3개짜리인데 개수 합이 0이니까 개차 개차 형태로 맞춰주면요 지가 알아서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라고 이번 강의식 이번 점화식 강의할 때 이미 끝났었어 그렇죠 해놓고 나니까 이제 얘를요 무슨 계열로요 M 플러스 2 M 플러스 2번째 항까지 합해서 M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을 뺐어요 뭐가 뚝 떨어져 뭐만 M 플러스 2번째 항만 뚝 떨어지겠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플러스 2 한 다음에 2 한 다음에 얘는요 M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해서 M번째 항까지 합을 뺐어요 뭐가 뚝 떨어져 뭐가 뚝 떨어져 A에 M 플러스 1번째 항이 뚝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얼마다 AN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따라서 아 이렇게 주어진 점화식을요 이제 AN 계열로 바꿀 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봤더니요 이거는 물론 넘기면요 다 넘겨주면요 2번 점화식 형태이긴 한데 그 이전에 기본 점화식에 걸려요 뭐냐면 봐요 넘겨주니까 두 배 잘 봐 AN 플러스 1번째 항은요 이거 넘겨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미 배웠었던 기본 점화식이다 물론 2번 점화식의 형태이기도 하지만은 그 이전에 이게 먼저 보이면 쉬워 봐요 얘가 얘죠 이거 넘긴 거야 가운데 거에 두 배가 양옆의 합과 같다 봤어 가운데 거에 두 배가 양옆의 합과 같다 AN은 무슨 수열 등차수열 알겠어요 등차수열 등차수열 아 그래요 그러니까 AN이 등차수열이니까 지금 초항이 2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짱이 5니까 이게 등차수열이야 그러니까 공차가 얼마지 공차가 3 초항이 2 따라서요 우리에서 찾는 AN은요 공차가 3이니까 용감하게 3N 등차수열이라며 이 점화식이 나타나는 기본 점화식 등차 점화식이잖아 그쵸 가운데 거에 두 배가 양옆의 합과 같다 따라서요 초항 두 번짱 아 공차가 3 초항이 2야 1로 주면 2 나와야 돼 샷샷샷 AN 구했습니다 알겠죠 됐죠 자 문제에서는요 뭘 물었습니까 에스텐이요 에스텐이요 에스텐은요 정답이죠 에스텐은요 등차수열의 합의공식 해도 되겠고 아니면 시그마 K권리부터 10까지 3K 마이너스를 해도 되겠고 알겠냐 됐어요 지금은요 등차수열의 합의공식 쓸게 등차수열의 합의공식 2분의 항의의 수는 10개 초항 얼마 2 맨 마지막 항 열 번째 항 열로 주면 어떻게 해요 30 빼기 얼마니까 29인가요 초항 더하기 말항 이게 편하겠네요 그렇죠 약분 5가 되겠고요 31 곱하기 5요 155요 우리 애찬 정답은 155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1달러 이리와봐 이리와봐 그냥 뭐 맞았다가 아니라 좀 어려워졌죠 어 점화식 응용문제 봐요 봤더니 뭐야 이거 맘에 되게 안 들어 안 들어 그래서 뭘 물었나 봤더니 에스텐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점화식이 지금 SN 계열도 있고 AN 계열도 있으니까 하나로 맞춰줘야 돼 SN으로 맞추던 AN으로 맞추던 그래야 점화식으로 손 댈 거 아니야 근데 AN과 SN의 관계 시간 오로지 이것밖에 없다고 오로지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 계열로 일단 내가 S10을 원해서 AN 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한번 풀어봤더니 좀 젠장이야 젠장 많이 젠장이지 왜 아니 이게 만약에 N 플러스 1이면 좀 괜찮아 N 플러스 1이면요 어떻게 될까 N 플러스 1이면 SN 플러스 1 빼기 SN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SN에 관련된 항 3개짜리로 문제가 풀릴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지금 AN이니까 너 봤더니요 SN 계열이 N 마이너스 1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막 4개의 항이 널브러져 있잖아 배운 적 없어 알겠어요 없기 때문에 아 그거 아닌가 보다 뭐가 있지 봤더니요 여기 SN 계열에 있던 항 3개짜리 개수의 합이 얼마입니까 0이니까 얘는 일단 무시해 놓고 아 SN 계열을요 2번 점화식이니까요 어떻게 개차 개차의 형태로 쪼개질 수 있다 지가 알아서 이렇게 딱 딱 맞아떨어진다 SN 계열이 이웃한 한글간에 개차로 표현되는 순간에 이 관계식에 의해서 요놈을 요렇게 요놈을 요렇게 AN 계열로 바꿀 수 있다 바꿔놓고 봤더니 이제 A만 남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점화식 기본 점화식 등차 점화식이 뜨네 AN 구할 수 있지요 AN 알면요 SN도 구할 수 있겠네 그쵸 됐습니까 이번 문제풀이요 요거 SN AN 같이 나올 때 개열을 맞춰야 된다 맞춰서 일단 맞췄는데요 맞춰서 이거를 SN으로 맞췄더니 좀 우울했어 그때 이게 보여서 3개짜리 얘네들을요 개차 형태로 AN으로 맞출 수 있는가 됐습니까 이번 문제풀은 여기까지에요 1 2 1 2 2 2 3